국민연금이 최근 6년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민간 자산 운용사의 자금을 맡겨 얻은 수익률이 직접 투자한 수익률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의 투자에 거둔 누적 수익률을 보면 직접 투자 수익률은 90.45%에 달했지만 위탁 운용은 64%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최근 6년간 위탁 운용사에 1조 7,592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이 기간 국민연금의 위탁 운용 비율은 적게는 45.81%에서 많게는 45.16%로 국민연금이 투자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막대한 비용 투자에도 성과가 부진하자 자체 기금 운용 인력을 충원해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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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